2D 보고 치면은 친건 친건데 친 느낌이 안들어 내가 쳤나? 이 생각이 들어 김지현 김지현 근데 GY는 2D가 더 많이 나온대 3D 보고 치면은 약간 존나 만족감들고 피로감 오거든? 근데 2D 보고 치잖아? 그럼 내가 방금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나 내가 방금 딸을 쳤나? 아 진짜 이해가 안돼 2D 보고 칠게 딱히 없어 근데 조치게 말하면 내가 여태까지 많은걸로 딸을 쳐봤단 말이야 ㅈ같애 게임을 게임을 안해봤고요 난 일단 야동 그리고 뭐냐 막 아이 나 그냥 아니 나 애초에 나 북카페 있잖아 안 들어간지 몇 달 넘었어 지금 들어가봤자 뭐냐 2D 빠는 새끼들이 뭐냐 10독자를 막 10독자를 울리면서 그냥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왔어 아 드나토 퍼비 있겠다 위얼 에렘 위얼 에렘 1d